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針나무연 바닐라 하늘 팽이버섯 마카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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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소스에 찍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소스는 너무 맛있어요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소스는 정말 맛있어요 오징어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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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요 소스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좋아요 이 치즈는 바삭해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엄청나요 치즈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입안에 안주셨나요? 치즈는 매운 맛이에요 치즈가 더 좋아요 치즈가 더 네은 맛이에요 음료는 완전锅살얘습니다 빅말라 빅말라 함리빵 너무 맛있어요 깨끗한 맛 사실 이 맛은 쫄깃하고 맛있어요 맛은 쫄깃하고 맛은 더 좋네요 쫄깃쫄깃해요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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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